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는 그들이 잘할 것으로 봤지만 세정권이 등장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소외와 약간의 후회를 피력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따금 속으로 원 그렇게 순진했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넘어서 속을 들여다보거나 선전과 선동을 넘어서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역사적으로 좌파 성격에 강한 권력은 심한 휴유증과 보통 사람들의 삶에 짙은 그런 그림자를 들여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심평 변호사가 8월 4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정부가 출범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칭찬한다. 다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이 정부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한다. 덕담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문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법개혁입니다. 심평 변호사의 주장에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개혁의 중요성입니다. 심평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현재 사법제도가 가지는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향해 한 발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 해설은 공정한 수사, 공정한 판결이 이루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간예우 문제입니다. 심평 변호사의 회고담입니다. 제가 2007년도 한국헌법학계장에 당선되어서 2008년 10년 초에 당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집무실에서 접견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고 대뜸 첫 마디로 신교수 너는 정간예우 한 번 못 받아 봤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정간예우를 기정사실화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정간예우라는 것은 검사나 판사가 퇴임한 검사나 판사에게 수사나 재판사항에 일종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우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비리 내지 비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오랜 채울에 걸쳐 내가 감내해야 했던 딱하고 고단한 처지를 너무나 안쓰럽게 생각하신 것이다. 정간예우. 어쩌면 그 혜택을 받는 본인이 된 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는가. 당시만 하더라도 돈으로 환산해서 20억에서 30억 원은 좋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사법개혁 작업에 관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자부한다. 그 선상에서 방향도 잘못 잡았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현 정부의 사법개혁 작업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제 해설은 2019년 12월 한국행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간예우 실태조사는 정간예우에 대한 현 실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보다도 당시 기준으로 한 3배가량의 수입률을 올리고 있었고 또 조사에 응한 현직 변호사 500여 명 가운데서 109명이 정간예우 현상을 경험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학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정부의 검찰개혁의 빼앗은 그런 충고이자 진단입니다. 신평 변호사 주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미명으로 밀어붙여온 여러 작업도 마찬가지다. 그 내심은 검찰의 무력화이고 또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하는 데 집중해 있다. 나아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진보세력의 장기 집권에 있다고 본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진보세력의 장기 집권에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시 신평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당장 검찰을 악으로 보고 경찰을 선으로 여기며 경찰적으로 권한을 대거히 이항한 것은 곧 닥치게 될 본격적 시행 이후에 조만간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폐해는 끔찍할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본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신평 변호사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단은 양식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무력화 이것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의 제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 마련입니다. 검찰 무력화에 대응하여 경찰 권력에 비대하는 보통 시민들의 일상에서 큰 부담과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안정부 소속의 경찰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사법개혁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올바른 사법개혁은 다름 아닌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사법개혁이다. 그것은 곧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에 이루어지게끔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법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 한국은 OECD 경제협력기구 가운데 37개 국가 가운데 사법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이 비참한 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으나 쉽게 말해서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법개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관해서조차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면 사법개혁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역대 정부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문정부가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냉소적으로 바라볼까? 그것은 바로 그 개혁에 그들이 추구하는 개혁이 난 이름하에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심이 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심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개혁에 물꼬를 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